안녕하세요. 오늘 서울 헬스케어 허브에 아는 지인분이 검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아직 오픈 전이라 인들 위주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. 6월 8일 날 정식 오픈이라고 하는데 아주 잘 해놨습니다. 아주 깨끗하고요. 여기 용인시 기흥구에 허브 자동차 매장에 있는 서울 헬스케어 허브라고 종합건진 및 의료 시설인데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. 아주 최신실 최고급 시설로 되어 있구요. 그래서 지금 아침에 와서 초음파 검사를 마치고 이제 MRI 준비 중입니다. 검진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. 검진 서비스케어 허브가 네 혹시나 검사에서 뭐가 발견될까봐 은근히 걱정됩니다 와우 정영호님 예 조사하고 가세요